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뭐 좀 화제가 되는 무슨 육단 고운 같은... 아아! 최근에 이제 리프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릴스를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도 100만 회 정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들려드려 볼까. 너무 좋아. 한 번 해보겠습니다.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. There's some so pleasant about that place. Even your emotions had an echo. It's on my space. 어우 너무 좋은데? 동아 씨는 이런 거 가능해요? 저는 반대로 고음은 절대 안 되는데 저음이 내려갑니다. 저음? 예! 어? 어떻게 해? 그게 이 똑같은 크레이즈를 그럼 제가 한 번 저음으로 어떻게 되나? 저는 그럼 대신 앉아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내려가겠습니다. 아아! 일어서서 하다가 일어서서 하다가 일어서서 하다가 내려가는 거 어때요? 좋아 좋아. 일어서서 하다가 내려가는 거 어때요? 좋은 생각인데요? I remember when I remember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.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음 엄청 잘 된다. 왜소한데 몸이. 울림이 장난 아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무명 시절 때 네. 그때는 멘트를 하면은 동아한 씨가 노래하는 사람이 좋아했어요.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. 네. passo요.